오늘은 조금 개인적인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다들 사이버레카가 어떻게 지내는지 모르시죠? 저는 보통 새벽 2시 정도에 취침하여 9시나 10시 정도에 눈을 뜨곤 합니다. 그리고 잠에서 깨자마자 여성시대부터 들어가서 간밤에 있었던 이야기와 토픽을 정리하기 시작합니다. 여성시대에는 각기 다양한 게시판에서 남염을 하고 신상을 뿌리고 못된 짓을 하고 있지만 그런 조리 돌림 혹은 못된 짓을 하고 나서 바로바로 지우는 습관들이 있기 때문에 그 현장을 바로 잡아내지 않는다면 제가 여러분께 보여드리는 캡처 사진이나 pdf를 보여드릴 수 없다는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저는 거의 대부분의 시간을 여성시대 주요 게시판을 눈팅하는 데 보내게 됩니다. 매일매일 남염 가득한 게시판에서 공로나 할 만한 거리를 찾아내서 공로나 시킬 때마다 뿌듯하고 기쁘기도 하지만 가끔씩은 너무 더러운 시면을 들여다본 기분이 들어서 정신이 피폐해지곤 하거든요. 트위터로 남자 돈 뜯어내는 방법 공유하는 여자들 공로나에서 터뜨리고 틴더하는 사람들의 신상을 보도보라는 여자가 여자를 돕는다는 이름 아래 신상유포하고 불법적인 약물거래 임신 중 절약을 아무렇지 않게 팔아넘기며 주한미군의 신상을 리스트화하여 뿌리면서 낄낄거리는 모습들 그런 시면 속에 다이브해서 헤엄치다 보면 심신이 지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루 정도는 저에게 휴가를 줘볼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한 방에 터뜨리고 싶어서 꾹꾹 눌러왔던 내용을 하나씩 공개할 때마다 남초 커뮤니티에는 널리 퍼지지만 실질적으로 기사화는 하나도 되지 않는 모습에 기운이 빠질 때가 많았지만 이번에는 그나마 조금이라도 공로나가 되는 모습에 더 힘이 나게 되었고 앞으로 더더욱 더러운 시면 속의 모습을 여러분께 보여드리는 제가 되고 싶습니다. 말씀드렸다시피 하루 종일 여성시대에 거주하며 그녀들의 더러운 악행을 하나하나 차곡차곡 정립해나가고 있으며 여성시대 이외에도 워마드 헤엄겔 덕후 네이트판 인스티즌 암연계 하루 푹 쉬고 돌아와서 다시 싱글벙글 FM 이야기 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